광주지역 관공서의 주차장이 이용하는 시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원 의원에게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민 1명이 1년간 관공서에 주차한 시간은 평균 8.3시간이었으며 이에 대해 소위원은 광주시가 실효성 있는 주차면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지역 구청 5곳 가운데 주차면당 인구수가 495명에 4시간으로 남부구청의 주차 시간이 길었던 반면 광산구청은 2,352명에 0.9시간으로 가장 적었습니다.